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언론의 노골적인 가스라이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란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하고 장담 못하는 이탈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 좀 그만 괴롭혀라. 무슨 죄가 있는 거냐.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계속 바뀌는 진술만 가지고 야당 대표를 구속한다고 맑아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법원에서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계좌가 동원됐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무려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오고요. 김건희 계좌로 48번 주가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죠. 무려 48번이나 시세 조정에 이용되는데 법원에서도 이런 걸 인정했고요. 검찰은 지금 놀고 있습니까. 통정매매 관련해서 법원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런 주가 조작 일당 사이의 문자까지 떡하니 공개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이름이 37번이나 등장합니다. 특히 3개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쓰인 계좌라고 목까지 박았고요. 주가 조작의 일당의 문자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엑셀 파일 이것들이 근거가 된 겁니다. 법원은 이들 계좌로 총 48건의 시세 조정 주가 조작 거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심지어 무려 계좌가 동시에 쓰인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선 이거 이미 나온 의혹이다. 기소도 못하지 않았냐.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였다 하더라도 검찰총장 자리를 떡하니 지키면서 선택적 수사를 지시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나라 뒤집어지기 전에 김건희 특검 실시해라. 윤석열 거짓말 드러난 거 아니냐. 탄핵해야 된다. 모녀 구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출마해서 저렇게 막고 있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정의당은 사라져야 될 땅이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김건희 특검 신중론이 말이 되냐. 역시 MBC 믿고 있었다. 이런 반응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민주당에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법원 판결문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 계좌가 시세 조정에 쓰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걸 왜 못 본 척하냐 이거고요. 이래도 김건희 특검 요구가 생태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할 거냐. 참고로 조정훈 같은 사람은 이게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래놓고 먼 시대를 전환한다고. 아휴. 아무튼 국민의힘에선 명분 없는 김건희 특검. 웃음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애써 넘어가려 하지만 택도 없는 말장난이고요.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주가 조작 판결문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적시됐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도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어영부영 말장난으로 때우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 때 수십 군데 압수하던 검찰들은 왜 여기에 대해선 조용하냐.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였구나. 이렇게 파장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가지고 말장난을 해도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지지율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말뿐인 개혁조차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후로는 독단적인 국정운영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경제 물가 리스크 청공 관저 개입설 난방비 폭탄 등등 문제가 산더미고요. 최근 반도체 쇼크로 2월 초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이런 경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1년째 적자가 이어질 거란 전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영업사원이라면서 명암을 파고 택도 없게 실실 웃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도 중간중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강진 사망자로 3만 5천명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의 연대를 담은 그림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겁니다. 왼쪽 사진은 6.25 당시 초가지 폐허 앞에서는 한국인 소녀와 한쪽 무릎을 꿇고 수통을 건네는 튀르키의 군인의 모습이 당긴 거고 오른쪽 사진은 이번에 한국 긴급구호대가 건네는 물을 마시는 모습이 같은 구도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요를 34만 회를 넘길 정도로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요. 많은 분들도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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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